자 그러면 오늘 뉴스3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죠 역시 뭐 요즘 요즘 특히 어제 가장 관심이 많았던 빅히트 따상을 가긴 갔는데 찍자마자 바로 내려오시던데요 근데 이제 외물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대체로 청약하신 분들도 많이 던지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상황가 이제 따상이냐 상따냐 따블의 상황가를 쳐서 판 분이 있고 상황가 따라잡기를 한다고 상따라 하신 분이 있고 근데 똑같은 말인데 이게 어제 굉장히 희비상국선이 이제 엇갈렸던 건데 외물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기관 투자자들 보호회수 물량을 좀 늘렸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체가 뭐냐 58만 주의 기타법인이 이제 외물을 내놨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아주 친절하죠 기관이 얼마 팔았고 외국인이 얼마 팔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 보면 기타법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기타법인 기타법인이 뭐냐 이게 무려 1770억이나 기타법인이 매도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기타법인 물량이 거의 상한가를 무너뜨리는 주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어제 따상을 가긴 갔죠 근데 이제 마이너스 12,000원 그러니까 4.44% 떨어진 25만 8,000원인데 그래도 이게 공모가가 13만 5,000원이니까 91% 높은 가격입니다 마이너스가 났다고 해서 공모가 이하인가 이게 아니고요 이게 우리나라 제도는 공모가에서 100%까지 시초가를 형성할 수 있는데 근데 시초가 형성된 다음에도 상한가를 친 거죠 일단은 출발은 그래서 이제 91% 높게 끝났는데 이게 시총으로 보면 8조 7,323억이니까 우리나라 이게 몇인지 모르겠는데 넘버 한 3 되죠 하나금융지주가 한 8조 7천억 정도 되니까 그거보다도 더 높은 그거에 이은 시총 32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어제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여기에 폭발했는데 거래량은 650만 주 기록을 했고요 거래대금은 물경 1조 9,411억 하루에 네 그런데 이게 왜 대조가 되냐면 SK바이오팜하고 카카오게임스가 오래 상장된 비교할 수 있는 대역급 아니에요 첫날에 70만 주 56만 주밖에 거래가 안 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상한가 지켰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수급상 기타 법인이 뭐냐 58만 5,463주를 던진 1,770억 원을 던진 기타 법인이 뭐냐 이게 현재 우리가 분류로 어떻게 되냐면 투자자 분류가 은행, 보험, 금융투자, 업자를 제외한 금융기관을 기타 법인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게 창투사, VC라고 하죠 창투사, 벤처투자회사, 유한회사 유한회사는 대부분 펀드에서 그런 투자를 위해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 경우에 유한회사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비상장 상태에서 투자한 대부분의 기관 투자가 성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은행, 자산운용사, 보험, 증권 이런 거 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창투, 벤처, 유한회사 이런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대부분 큰 투자자들은 보호회수가 걸려있거든요 그러니까 1대 주주 방시혁 의장 당연히 보호회수가 걸려있고 2대 주주 넷마블 당연히 걸려있고요 3대 주주 스틱 인베스먼트까지는 보호회수를 걸려있는데 4대 주주부터는 보호회수가 걸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4대 주주가 메인스톤 유한회사 8.71% 갖고 있는데 248만 주 갖고 있고 그다음 지분이 많은 데가 웰블링크라는 회사고요 여기가 한 177만 주 웰블링크는 외국계 투자에서 외국은으로 일단 분류가 되는데 메인스톤 유한회사 외에도 빅히트 주식을 5% 미만으로 5% 미만이면 신고 대상이 아니니까 투자 예수도 많아서 상장 첫날 주식을 대고 이 사람들이 이 법인들이 매도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개인이 기타 법인과 외국인이 던지는 빅히트 물량을 오롯이 받았는데 개인이 81만 8,400주를 순매수해서 총 2,436억 원 원치를 어제 순매수를 했습니다 상한가에 따라서 한 분들도 있고 마이너스 한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어제는 모든 투자자들이 빅히트를 쳐다봤는데 빅히트의 상한가 무너지기 또 마이너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모주 제도가 이렇게 되겠나 왜 따라서 했겠냐 이거죠 왜 상따를 했겠냐 이거예요 자기가 1억 넣었는데 한 주, 두 주밖에 못 받으니까 심리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귀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발품 팔았는데 한 주, 두 주 받으면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번 공모주 제도를 손을 봐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시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기존에 개인 배정이 20%거든요 그런데 개인 배정 물량을 좀 높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기관하고 외국인한테만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이 나온 건 아닌데 어제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금융위원회 이렇게 해서 취재를 한 기자들의 전원에 따르면 우리 사주 조합에게 물량을 먼저 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주 조합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실권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실권된 거를 기존에는 기관 투자가한테 줘왔는데 이걸 개인한테 우선 배정을 하면 대체로 5% 정도를 더 할당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런 건데 모자릅니다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직원들이 안 하는 걸 준다 이거예요? 아니, 기관 개인 없이 그냥 똑같이 다 나눠 안 돼요? 제도를 개선하려면 체계를 바꿔야지 이거는 확정된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사주 조합에서 포기한 거 그거 개인한테 준다 이런 건 제도 개선이 아니고 그래서 과연 허무한 그러니까 공허한 어떤 청약 제도가 되지 않도록 물론 이게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과잉 시기를 우리가 겪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마는 한번 근본적으로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시장에도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 개선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우리 빅히트 관련된 소식 좀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는 미국의 실업상 청구 건수가 또 올라가는 겁니까? 90만 건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깜짝 증가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2월, 3월 때 쇼크가 왔을 때 몇 번만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신규 스럽 시당이기 때문에 신규로 발생하니까 이게 계속 체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지난 8월 이후에 가장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89만 8천 건이 늘었는데 전주보다 5만 3천 건이 늘어서 계속 줄다가 3주 만에 다시 증가세로 반전이 된 거고요 8월 넷째 주 이후에 절대 숫자로도 가장 많은 숫자가 기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최소 2주간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이걸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고 하는데 이것은 117만 건 감소한 천만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누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어제도 미국 주가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문희신 장관한테 빨리 결과 갖고 와 자꾸 그 낸시 펠로시하고 싸우기만 하냐 1조 8천억 이상 하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판에 장 분위기를 확 반전을 시키긴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코로나는 다시 찬 거라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거 실업은 더 하는데 도대체 현직 대통령이 뭐 하는 거냐 왜 재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목리를 부리냐 이런 여론이 있으면 대선 지금 3주도 안 남았는데 힘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굉장히 중요한 실업수당 청구 건수만큼 민감한 여론을 조성하는 경제 지표도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경제 지표에 좋지 않은 면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빨리 스티믈러 패키지 경기 부양책 많이 내고자 하는 그런데 힘을 바치는 그런 역할을 해서 어제 장 막판에 3대 지수를 강하게 반등시키면서 약보합으로 끝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현대차가 수소충전소 35개를 3년 안에 만든답니다 수소경제를 좀 힘을 주겠다 이런 거 수소충전소도 상용차 수소충전소예요 버스라든지 트럭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상용차용 수소충전소를 2023년까지 현대차 정부 지자체 그리고 에너지 업계가 손을 잡고 만든다 어제 수소위원회가 열렸거든요 그래서 어제 광화문에 정부총합청사 했는데 다들 수소차 타고 오시더만 제가 자료 한번 보니까 정세균 총리가 먼저 왔는데 수소차 딱 타고 내리고 거기다가 또 뭡니까 정의선 이제 회장이네요 그분도 이제 수소차를 타고 오고 분위기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코하이젠 코하이젠이라는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어서 상용차용 충전소를 2023년까지 35개를 만든다 사실은 이제 상용차용 수소충전소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사기 논란에 휩싸여 있는 니콜라 같은 경우도 트럭은 이거 된다니까 왜냐하면 이게 셔틀이다 왜냐하면 저기 미시간에서 딱 채워가지고 프로리다까지 가면 거기서 충전해서 다시 돌아오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35개 가지고 상용차 그거 되겠어 상용차용 충전소니까 35개면 그래도 의미 있는 숫자라고 주요 지점들만 하는 게 있으면 되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같이 이제 사업을 하겠다고 이제 나선 데들이 보면 지역난방공사하고 SK에너지, GS칼텍스, SO현대오일뱅크 이런 데 당연히 주유소를 갖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충전시설을 넣으면 되지 않냐 이런 거에다가 SK가스 E1 이런 데 뭐예요 LPG 기사님들 많이 가는 데 아닌 여기 이제 같이 한다 이런 거가 있으니까 그런데 기대를 좀 걸어볼 만하죠 어쨌든 트럭에 관련해서는 대형 수도트럭을 스위스에 수출한 그런 실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2030년까지 현대차의 계획은 국내에서 2만 2천대, 북미 시장에서 1만 2천대 중국 시장에서 2만 7천대 등 누적 8만 대 이상의 수소 상용차를 판매하겠다라는 계획을 어제 밝혔거든요 어쨌든 이 수소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작년 초만 하더라도 저희가 토론도 하고 올 때는 교수님 두 분 모신 한 분은 사기라고 그랬다고요 사기까지는 아니지만 이거는 경제성도 없고 그랬는데 1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이제 그런 논란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앞으로도 넘어야 될 산은 많으나 전 세계가 이제 다 수소수소하는 거 보니까 이런 생태계가 우리 눈앞에 오긴 온 모양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게 현대차가 이 분야에 물론 핵심 기술들은 아직도 외국 거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마는 생태계를 만드는데 굉장히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뉴스 3 오늘 체크하셔야 될 뉴스들 저희가 한번 뽑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잠시 후에 한번 더 확인해달라고